전세계 정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신뢰 재건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최대 이슈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세계 질서 재편과 이에 대한 대응인데요.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매일경제 윤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빌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 등 민간인사 등 2,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포럼의 화두는 신뢰 재건.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전세계 안보 위기 속 해법을 모색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등 산적해 있는 국제 현안도 논의됩니다. 개막 첫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리창 중국 총리는 세계 질서의 핵심 가치로 진정한 다자주의를 내세웠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대 현안인 미중 패권 갈등 속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 총리는 또 차별적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의 리스크라며 무역 장벽을 낮춘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미중 갈등 해법, 세계 평화,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국 단기 처방보다는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한 장기 협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일경제 윤원섭입니다. ности아 문화 이 시각 1920 양부 연설 일동 불량